가치산 안녕하세요. 화학동 물류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까치산역에 위치해 있습니다. 4번 출구로 나가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. 마을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. 정거장은 두 정거장만 가면 됩니다. 여기가 화학동 물류센터입니다. 화장품, 스포츠용품, 주방용품, 유화용품, 본구, 잡화 등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는 곳입니다. 최근에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직접 물건들을 확인할 수 있고 잦은 방문으로 더 낮은 가격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이모 코리안츠였습니다.